여러분들 안사요 안녕하세요 사회시간이에요 라는 뜻입니다 안사요 안사요 아 안산다고요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나훈아 행님의 테스형이라는 명곡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래는 저작권 때문에 그냥 못 들려 드리지만 지금 나오는 거 그냥 노래방 반주에요 아무튼 여기 나오는 테스형이 누구냐면 바로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의미하는데요 우리 테스형의 고향은 아주 먼 옛날 그리스의 아테네 라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처음 등장한 국가로도 유명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람보쌤 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의 숙제가 정당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당과 야당을 여러분이 좀 제대로 구분을 해보라고요 자 먼저 정당이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정당 뭐라고 그랬죠? 그쵸? 비슷한 정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민의 이익을 한데 모아주는 집약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당이라고 했어요 정당의 역할은 아주 많은데 정당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어떤 정당에 소속이 돼 있거든요 뭐 그렇지 않은 정치인도 있지만 무소속 후보라고 하죠 아무튼 간에 이제 이 여러 정당들이 선거에 후보자를 배출한다고 했죠 그러면 후보자 중에서 누구 한 명은 국회의원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렇게 많은 정당들이 후보를 내는데 그 중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당 대통령을 배출한 당을 여당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인 문재인씨께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을 배출한 당 여당 여당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대통령이 두 명일 수가 없으니까 반면에 이제 여당이 아닌 나머지 모든 정당을 다 야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야당으로는 뭐 국민의힘 이게 당 이름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미래통합당에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국민의힘인데 더불어민주당 다음으로 국회의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야당이 국민의힘이고 그 외에도 국민의당 정의당 뭐 이렇게 많은 야당들이 있죠 야당은 여러 개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당 야당은 수시로 바뀌죠 그죠? 예를 들어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후보가 또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 출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또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겠죠 뭐 이런 식이에요 뉴스 보면은 이제 여야는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오늘도 여야는 뭐 뭐 가지고 또 싸웠습니다 할 때 여야가 바로 이 여당과 야당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됐죠? 본격적으로 저번 시간 복습부터 해볼까요? 국가와 시민의 역할에 대해 배우고 그 7차시 람보쌤 시간에는 언론, 시민단체, 정당과 이익집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정치 주체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국가의 정책을 바꾸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인데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맙고 소중한 민주주의지만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디에서 생겨나 어떻게 발달되어 왔을까요? 우선 여러분이 한 나라를 만든 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 나라를 누가 어떻게 다스리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나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1번 알렉산더 대왕이나 광개토 세종대왕님 같은 강력한 왕이 모든 힘을 가질 수도 있죠 지혜롭고 강력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다 왕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굉장히 위험한데 만약 왕이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폭군, 독재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못 살게 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돈 많은 부자 귀족, 여럿이서 나라를 다스리는 건데요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권장할 만한 것은 못되죠 귀족들 역시 나라보다 자기네들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국민들 다수가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평범한 백성이 나라를 다스리다 여러분 손으로 스스로 뽑은 반장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처럼 국민들이 직접 자기 나라를 다스려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모든 국민의 의견이 존중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라가 다스려지겠죠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백성민자의 주인주자를 써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라는 겁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조금 어렵게 말해볼까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권이라고 합니다 한자가 안 나오네요 그리고 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죠 이것을 네 글자로 국민주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오늘의 본 내용인데 민주주의는 어디서 생겨서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3단계를 통해서 발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배틀그라운드에 나오는 헬멧 뚝배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1, 2, 3단계로 나뉘어지고 우리 귀여운 포켓몬 파이리도 리자드, 리자몽으로 3단 진화를 하잖아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로 3단계를 거쳐서 발전해왔는데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따라 파이리와 함께 시간여행을 해보겠습니다 1단계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 우선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지금처럼 수천만 명이 사는 큰 나라가 아니라 규모가 작아 모든 시민이 모여서 직접 회의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노예 제도가 운영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식주를 저절로 해결할 수 있었죠 우리가 일을 안 하거나 학교에 안 가도 되면 엄청 심심하겠죠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저절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민회, 민회라는 회의를 만들어 모든 시민이 참여했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벼슬, 공직이라고 하는데 몰라도 되고 그것도 그냥 제비뽑기로 정하거나 돌아가면서 그냥 차례대로 맡았어요 자, 어떻게 이런 민주주의가 그 옛날에 가능했을까요? 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아테네는 이웃나라 페르시아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많고 강한 군대가 필요했고 많은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나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했어요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지고 그에 합당한 정치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던 것이죠 이 아테네 민주주의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어우, 어우야, 그래그래, 잔이네요, 영화 19금이야 자, 아무튼 여러분 또한 나라에게 어떤 권리나 힘을 요구하려면 나라를 위해 싸우거나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민들이 굉장히, 아 다시 할게요 이렇게 시민들이 광장에 왁자지껄 모여서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1단계 민주주의를 직접 민주주의라고 부른답니다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편하고 빠르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제도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남자죠? 어, 아마 아테네 민회도 이런 분위기지 않았을까요? 믿거나 말거나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는 결국 여성이나 노예, 외국인을 정치 참여해서 왕따시키고 군인이 되어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성에게만 권리를 줬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2단계는 바로 근대 시민혁명의 시기입니다 자, 파이리가 진화했죠? 근대라는 것은 고대와 현대, 아주 옛날이랑 바로 지금 그 중간에 있는 시대를 의미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강력한 왕이 나라를 다스렸지만 왕의 독재에 불만을 품은 수많은 시민 특히 물건을 만들어 파는 상인을 의미하는 상공업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왕의 지배를 몰아내고 민주적인 국가를 세운 것이 바로 시민혁명입니다 딴 얘기인데 이때 나타난 상공업자, 프랑스의 상공업자를 부르주아라고 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을 부르주아라고 놀리는 식으로 얘기도 하죠 암튼 물론 이때에도 재산이나 신분, 성별에 따라 선거권에 차별을 두는 한계는 있었어요 자, 시민혁명은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는데요 가장 유명한 시민혁명으로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을 될 수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빅토르 위고의 유명한 소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의 이야기는 바로 이 프랑스 혁명 시기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영화로도 제작되었는데 이 극중에 삽입된 이 민중의 노래라는 게 참 가슴을 웅장하게 만들죠 좀 감상해볼까요? 자, 아무튼 이 2단계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하면 그리스처럼 모든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의회,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모여있는 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정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대표를 뽑아 대신 정치를 하는 것을 간접 민주주의 또는 대의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뜻을 대표한다는 뜻이죠 한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이 대의민주주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죠 드디어 민주주의의 최종 진화 단계에 도착했습니다 현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민주주의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 하면 더 이상 예전처럼 성별이나 재산, 신분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 보통선거 제도가 정착되었다는 점입니다 보통선거의 뜻은 다 알죠? 일정 연령 이상만 되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선거의 원칙인데요 이것도 원래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선거권이 없었던 사회적 약자들 즉 가난한 자, 여성, 혹은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선거권을 위해 투쟁하고 노력한 결과 얻어낸 값진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촛불 집회를 통해 나라가 잘못하고 있으면 혼주를 내주고 우리 손으로 직접 정치인을 뽑아 투표날 저녁 개표방송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확인하고 또 정치인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하는 이런 모습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30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당연히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의 어른들이 피 땀 흘려 얻어낸 값진 민주화 운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 볼까요? 민주주의는 3단계로 진화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민주주의인 고대 그리스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직접 민회에 참여해가지고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민주주의였고 하지만 성인 남성만 참여할 수 있었던 2단계는 근대국가 프랑스도 있지만 영국, 미국 이런 데서도 혁명이 일어났죠 외워야 될 건 뭐예요? 대의민주주의 성별과 신분, 재산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 지금 방금 개 짖는 소리 들리지 않았나요? 제가 창문 열어놓고 있는데 밖에서 산책하던 개가 짖었나 봐요 자, 세 번째는 현대민주주의 국가죠 보통 선거 제도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민주주의로 사행시 짓기 장원 극제작을 선별해서 다음 수업 때 박제할 예정입니다 오늘 수업 때 배운 내용이랑 관련이 있는 게 제일 좋겠죠? 그게 아니어도 그냥 머리를 쥐어 짜내서 저를 재밌게 해주면 장원 극제 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 민주주의의 단점 생각해보기 민주주의는 보통 다수결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로 표를 얻은 게 오르니까 따른다 이런 건데 이 다수결로 하는 민주주의가 안 좋을 때도 있을까? 나의 경험에서 혹시 민주주의가 안 좋거나 약간 이거 단점인데? 라고 생각했던 게 있다면 뭐가 있었는지 가볍게 자기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